넌 나하고 일 하나 같이 하자. 경찰이 수사를 위해서 범죄 조직의 누군가를 일부러 잠입시킨다. 이렇게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. 한 경찰이 자신이 수사하던 피의자를 외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1년 가까이 불법으로 잠입시켰다가 적발됐습니다. 이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2017년 3월, 30대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인출책 활동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그런데 A 씨는 자신을 조사하던 김모 경위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. 필리핀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직접 찾아가 주범 등의 소재를 확인해 주면 구속을 면하게 해 주겠다는 거였습니다. 석 달 뒤 실제 필리핀으로 간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재를 알아내 김경위의 전했지만 김경위는 A 씨에게 아예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활동하며 증거를 수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수사에 협조하면 여죄를 선처해 주겠다는 말에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했습니다. 증거 수집을 하며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4천여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. 김경위는 수개월간 A 씨에게서 건네받은 증거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범에 대해 2차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. 하지만 검사가 증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법 잠입 수사 사실이 들통났고 A 씨는 10개월 만에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. 당초 약속과 달리 선처도 받지 못했습니다.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더 이상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이라며 필리핀이라는 말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면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. 김경위는 A 씨가 불법 잠입 수사를 먼저 제안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부산지검은 부산지방경찰청에 김경위의 불법 수사 사실을 통보했지만 김경위는 법률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가장 낮은 수준의 불문 경고 처분만 받았습니다. SBS 이현영입니다. SBS 이현영입니다. 김경위의 불 revive